이리로 이리로 나 따라오세 네? 아 뭐 일로부터 보다 우리 집 컷까? 쳐 쳐 쳐 저거 뭐라 해야 돼? 테일 들었나? 테일 들었나? 테일 들었나 2점 아 뭔가 게임이 자꾸 너무 터로비 안내했는데 근데 알투비트 알투비트 앞 알투비트 알투비트 생긴 골듬이었는데 썩어 정리해가지고 그거 썩어? 아 네 썩어 정리해 뭔 게임이지? 뭐 빨리 와 그거 스케이트 타면서 리듬지 내 캐릭터는 왜 띠지는 보자 자 피가 빨간색깔 되면 늘어져요 아 취있돼 아 취있네 짜난다 좀 터르진다 오오 헤헷 님라줘요 민지님 살려줘요 너 뭔데? 내가 먼저 알라보ь 넘글게 알라보ь 안나 안상 엄청난 업그레이드 다 빙질기 왜 버리고 왔어 인간들아 그냥 가 안돼 안돼 한명도 버리지 않는다 어 어디로 가 나 도와줘 좀 있으면 저거 안전지대라서 그래도 버릴 수는 없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한마리의 종류를 버리지 않는다 저희는 여기는 쉬고 있을게요 정체짝 종류들이 나를 부리고 저거 살이 부어면 하루가 올라가 저거 살이 부어날 수 있을까 여기 못 넘어감 여기부터 못 돌아감 돌아갈 수가 없어 빈질님 죄송한데 여기도 못 감 가는 길이 안돼 어 가는 길이 안됨 저희들이 못 가게 되어있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 현재 피에로 존비 63 60 여기서 4 하나 하고있다 오! 도와줘 피에로 존비 피에로 존비 도와줘 도와줘 근데 쓰러지면 이거 뭐라 해야지 얼굴 사진이라야 하나? 허박려 누워있는 사진이네 그냥 어 잠깐만 나 떨어졌어 아 뭐지 허박려 사진을 그냥 눕혔네 죽음 인간들 서로 배고있네 멀어 멀어 너무 멀리와 레브님이 여기서 가장 못하는 분 아니 니배릴러가 나 그랬잖아 내가 켜고 돌아갔구만 오 꼴찌 꼴찌 저기 드리온네 꼴찌 꼴찌 화염병이라고 알아요? 화염병은 팀한테도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? 쪼? 아이 아이 저걸로 막아기만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안전합니다 힐킷 힐킷 이게 마지막 라운드임? 아냐 하나 더 나 살아나나? 아냐 살아나요 살아날 수 밖에 없어요 대신 평균피를 깎겠지 힐킷 잘됐다 아 평균피를 깎진 않는데 그냥 여기 안전지대까지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다 살아남 힐킷 힐킷 빈들님 힐 한번 하고 힐킷 뜨세요 빈들님 힐 한번 하고 힐킷 뜨세요 예 잠시만요 나만 힐킷이 좀 느리나? 네 아이케 아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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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кудаatur 그 뭐지 아이아 몰라든 아 가다르 하bst 는 아아 갈까요? 나를 따르라 덕뻑하라 나를 따르라 짜키! 철로는 못하는데? 저기 위치있어 근처에 위치있어 여깄네 무서워 저거 어떻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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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위치님...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르시오 신혁자 여기... 중도 넓네 렐로딩 노래도운탄 이 정도는 돼야지 롯데월드 따위기 고마워서... 누가 계속 웃어 하하하하 호치님이 아주 기분이 좋은가 봐요 위치 또 있다 위치 또 있다 님들 님들 여기 위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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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상황», 내가 상황에 관할거다 안쪽엔 하하하하 아, 여기 소... 소... 죽은 것 봐 하하하하 손으로? 하하하하 야, 손대이야 히읍 여기 그거 같은데? 돌이동산가면 있는 그... 손물... 돈 물아? 낙사리? 으은, 어린이살베피야 아,Ś! 해왁 아... 굴빙 많이 넣었어 그래도 소강.. 중마오기인거야 벌리에서 벌리스도 나갔어 차이저! 기능을 찍히는구 중에 남았네 태어날 수 있는데 차이저는 다 안되는데? 차이저는 그냥 지나가면 툭툭 치면 다가나가 차이저는 그냥 지나가면 툭툭 치면 다가나가 주여 1까지 왔어 포치니! 안 떨어져 이거 몇대때로 안 떨어졌어 여기 힐킷 하나 더 있어요. 진짜 마약기라도 있나봐. 아드레날리 먹어야지. 갑시다. 여기 또 하나 있네. 힐킷 지금 할께요. 일단 할께요. 님들 여기 일단 위에 올라가요. 갑시다. 다 올라가다 봐. 힐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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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ful. 힐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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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red.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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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리고 가네 터졌다! 터져 가려 아 여기 내 쪽에만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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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으켜줘 나 역시 뭐해 포아님 킬하고 이렇게 해줘 아 헌터키먼 게임 포아님 살려 포아님 살려 포아님 살려 일단 나 포아님 벌리 여기 살려 어 어 이거 주이야이야 버리는 거 이거 하나 살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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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젤님 어 뭐해요 빨리 어 뭐해 진젤님 뭐죠 아 제발 아 또는 더야? 아흐 이 동걸로 다 죽을 수기야 나도 좀 살려면 돼 나도 좀 이랬으면 돼 나도 누룩해 줘 굉장히 푹신해 굉장히 푹신해 저거 끊어줘 저거 끊어줘 저거 끊어줘 저거 끊어줘 저거 협박하다가 끊어줘 속수물이라니 협박하다가 끊어주라 함께 팔자련이야 나 근데 그거 알은 2초 뒤에 죽음 아니다 힐 나와라 힐 나와라 힐 나와라 힐 나와라 힐 내가 앞에 딜 뚫을게요 흐음 formed 아 이거 쓰러진 사람보다 끌려가는 사람 먼저 치유해줘야되요 안그러면 뒤집 쓰러진 사람은 이게 얘네가 특수공격이 안먹혀서 그냥 발로차기만 하는데 끌려가는 사람은 한 번에 데미지가 따라서 이거 일단 피 없는 사람들 힐 한번 하고 힐킷 드세요 몇 명 이 샷컨? 맞네, 내가 좋아하는 샷컨 그냥 엠십시오 엠십시오가 최고인거 같아 엠십시오가 좋아요 에이킬이랑 저거 스칸이 저거를 들었는데 잠깐 한참 여자가 한참 좀 한단씩 가지마 한단씩 가지마 한단씩 아무것도 없어 아 씨베차 복농이다 비여봐 아 누구야?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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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쟤 죽이려 죽이려 나갔는데 이 키 어디가 아 여기 두 명한테 연속으로 특수공격 받 여기가 마지막 아닌가? 아 이게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이거 알아 여기 알아 여기 알아 아아 님들 님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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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위로 보여요 이거 일단은 박스를 여기 이쪽으로 와봐요 그 기차 들고 박스를 그 앞에 아 그 옆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안에 저거 봉탄박스 있잖아요 봉탄박스 폭약박스 그냥 다 그냥 아무거나 다 모아서 여기 옆에 던져놔요 아 이거 방금 누르고 싶다 아 이거 방금 누르고 싶다 그거 눌러도 돼 그거 눌러도 돼? 내가 여기 누르면 시작해 이제 누르면 시작해 어디로 와요 그래서? 이거 일단은 제 총 챙길거 다 챙겨가지고 가운데로 보여요 저기 무대 위로 무대 위로 아 무대 위로 여기 힐팩 있어요 힐팩 갑시다 아 이거 라콤서스 조조 조조 오프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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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얘기가 달라지는데? 아 나 생략 같아 패 됐어 들어가! 길게 놀았는지 말고! 도와주세요 그리고 뭔 노래인지 꼬들겠는데אכ 아니 뭔 노래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못먹는 것 같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르지 땡치라니 죄송합니다 잘 밀됐어요 잘 밀됐어요 알지만 안 보일 필요가 없네 뭐야 존나 보길네 납치죠 우윽 의지 아드레날리 먹으렴 그러니까 오와 수igers 악 아 잠시만 나 아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또 튕김 아 아 탈출 인재에요 탈출 인재다 노노노노 아 맞아 맞아 탈출 인재 오케이 한 번 더 해야 돼 노래 한 번 더 들어줘야 돼 어 어디로 아 불 붙었어 틀어요? 여기 맞나? 맞네? 아니 아니 지금 틀어졌잖아 아 기다리다 나 갈 때까지만 끄긋내지 마세요 아 괜찮아 아직 끝나려면 한참 남았어 아 그래요? 난 그냥 도안집에서 뻗겨야지 여성형 부모다 맞잖아 여성형 부모 맞 있다고 몰라 타이밍 안 나와 아 나 이제 부채잠감 여성형 부모다 나 탈출 인재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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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설정~~ 안들려! 재밌어서 저거? 우와 아름다웠다 뒤에 탱커 온다 얘가 아름다운데 왜 킥으로 오지? 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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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자키 자키. 자키. ㅋㅋㅋㅋ 세ettu. 여기 왔다. 아하. 상자 안 끝났다 딱 끝날봐. 상자 두고 말. 탱크가 안 잡으면 핸드콥터에 문제 생기죠? 이 쪽에 저거 덜게 무뎌지는데 이렇게 덜 맞춰야 되겠지? 저거 덜 맞춰야 되겠지? 다 뒤진다 다 뒤진다 다 뒤진다 파이팅 아? 스키가 계속 가네 이렇게 하면 오케이 가자 와 P1로 탈출했어 P1로 탈출했어 P1로 탈출했어 그냥 막을걸 탱커 잡고 P1로 탈출하고 이제 질린다 자 뭐하러 갈까요? 아 질린다 이젠 질려 질려 힘들어 졸려 에이 누르지마요 호경 좀 하게 노르지마요 구경 좀 하게 근접킬 123킬 헌터 5킬 부모 2킬 차저 3킬 어 나 헌터 1은 잡았네 아 나 이거 아까 튕겼어가지고 이거 안뜨네 빈즐린 피해 2이 입었다 와우 어쩔 수가 없는게 나 저거 갔다 왔다니 뭐지? 튕겼다가 오니까 이게 초기화가 돼서 위치방에 이 봐봐 푸틴이 사람 겁나 많이 줄었어 푸틴이 사람 49방 맞췄어 와우 나 진짜 억울한게 나 한번 찍겠다니 이게? 영화 차연출 어? 와우 아 이거 설마 영화 촬영임 이게? 에 우리가 총 957마리 주겠다는거 보통 이거 하면은 많이 죽이면은 한 3000마리까지 뜨는데 아 아 이제 틀려 수독 여기까지? 여기까지? 여기까지 우리 땅게임 땅게임 뭐하러 갈까 일단 녹화 좀 끄고 일단 녹화 좀 끄고